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위험물 산업기사 감옥을 맡게 된 헛판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배우락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 2022년도가 되겠죠. 2022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순서, 첫 번째 우리가 전망은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전망은 어떠한 전망이 있는가,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시 조건이라고 하면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려고 하면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겠다.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서 학부 출신들은 우리가 몇 년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어야 위험물 산업기사를 칠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 설명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라고 하면 다른 우리가 기사에 비해서 외울 수 있는, 암기해야 되는 그와 같은 감옥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화학적인 개념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습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배우락의 합격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합격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가, 거기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전망, 위험물 산업기사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면 지정수량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대통령용으로 허가를 받은 장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위험물 저장소라고 하면 제조소에서 만들어낸 이 같은 위험물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땡크 저장소, 옥내 땡크 저장소, 그 다음 지하 땡크 저장소, 안반땡크 저장소, 이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또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급소라고 하면 우리가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 이송 취급소, 우리가 요즘에는 주유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연료 땡크에 기름을 주입하고자 하는 주유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셀프 주유소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유소 중에서 우리가 셀프 주유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안전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 이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 전체를 우리가 위험물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이 위험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조소 등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위험물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도 하게 되겠고, 지도도 하게 되겠고. 여기에 달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죠. 감독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위험물 산업기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물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관리 업무, 우리가 집에서 못을 하나 받더라도 이게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집 밖을 나가게 되면 위험물이 항상 우리가 도사리고 있다. 위험성에 대한 현상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좌우를 살피면서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상대방이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안전성을 확보한 개념에서 우리가 정립을 하게 되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을 하면 되겠지만 이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조심을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위험성이 있는 그와 같은 현상에서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서 위험물을 취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망에서 위험물 산업기사는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취업을 하고 있겠는가. 취업 분야가 대단히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취업 분야가 대단히 넓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 분야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도료고무제조회사, 금속재련유기합성물질제조회사, 그 다음에 염료화장품제조회사, 그 다음 인쇄잉크제조회사,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전문업체, 유해화학물질제조업체, 소방직 공무원에 우리가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겠죠. 위험을 안전관리 대형기관에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약업체, 정류업체, 도료고무제조업체, 제약업체라든지 정류업체, 여기에서 정류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행태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류업체에도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전망이 있는 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에서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 여기에서 의무적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매력에 있는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 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기업체라든지 이와 같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보수, 성진, 전보,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한 후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경력자 채용, 국가직 소방공무원, 경력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그죠?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여기서 가산점이다라고 하면 일반 자격증이 없는 상태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가산점 면에서 상당한 우대를 부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른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업 직렬 계통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9급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겠고 6, 7급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 가산점이 부여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여기에서 동일 직무 분야, 동일 유사 직무 분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동일 유사 직무 분야,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기능사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사를 취득한 후에 자격 취득 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있으면 위험물 산업기사를 응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여기에서도 산업기사 등급이라고 하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기사를 취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하면 안전관리 분야가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분야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누구나 위험물 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관련 학과의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여기에서 졸업 예정자라고 하면 2년제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3년제 같은 경우에도 2학년 재학 중이면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를 응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실무 경력 2년 이상 여기에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유사, 동일, 유사,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갖고 있으면 위험물 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은 우리가 위험물 기능장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위험물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위험물 산업기사. 따라서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크게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 과목은 세 과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학이 20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재 예방과 소방법에서 20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험물의 성질 및 지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한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추어야 되고 40점 이상을 획득을 하여야 되겠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추어야 우리가 합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일반학에서는 총 20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8개 이상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로 일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 같은 경우에는 한 10문제, 그죠? 10문제에서 12문제를 목표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 일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2차 실기 문제에서는 일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2차 실기 과목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화재방과 소방법,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이것은 우리가 2차 실기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1차부터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1차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 놓게 되면 2차에서는 여러분께서 크게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크게 공부할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 설명에 관련되어 있는 검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은 객관식, 사지, 퇴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지, 퇴길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문항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당 2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검증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당 40점 이상, 40점 미만이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과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시험에 불합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그죠? 세 과목 중에서 평균이 우리가 70점 나온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을 획득하게 되면 그 시험에서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격이다 이만입니다. 실격. 최소한의 점수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을 넘으면 우리가 합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지, 퇴길 행위다. 객관식이 되니까 사지, 퇴길 행위라고 하는데요. 6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우리가 처리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여러분들께서 60점이 넘으면 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학습방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 도중에 말입니다. 그죠? 별표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별표했던 내용만 간추려가지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요즘에는 우리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차량 운전하고 출퇴근할 때 계속 들으실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그 암기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나오는 그 같은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접근성 있게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의 합격 전략은 암기 방법의 활용으로 암기를 한다. 위험물의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위험물의 종류는 1류부터 6류까지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각각에 대한 다른 위험물의 품명이 있죠. 그죠? 품명. 그 다음에 지정수량도 나올 것이고, 그죠? 거기에 위험물의 종류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위험 등급도 나올 것이고 이 같은 내용들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시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 번 보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문제를 한 번 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는가? 그죠? 쉽게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제가 여러분들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죠? 문제를, 최근 문제를 또는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매 해 때마다 출제되었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위험물 산업기사, 그죠? 2022년도 배우락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